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사회개혁과 민생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저서와 글에서 나온 명언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대표적인 명언 3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이란 덕을 쌓지 않고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은 참됨을 알기 어렵고 거짓은 쉽게 믿는다 공부는 마음을 닦는 것이지 글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가 서 있는 곳이 바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배워야 한다 진리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치를 밝힐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선명한 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게으름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다 천하만물은 한순간에 다 알 수 없다 군자는 천리를 보고 소인은 눈앞만을 본다 지식을 가짐은 실천을 위함이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의 근본이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먼저 백성이 잘 살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요 모르는 것이 곧병이다 세상은 지식과 덕이 서로 연결되어야 바로 설 수 있다 민심이 곧 하늘의 뜻이다 북위는 하늘이 주는 것이고 빈천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평생 배우는 마음을 가져라 맑은 물이 깊고 큰 물을 만들듯이 참된 공부가 큰 사람을 만든다 사는 법을 배우고 죽는 법을 생각하라 지혜를 쌓는 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가르침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큰 사람은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욕심을 줄이면 행복이 찾아온다 사람은 곧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세상 일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사람을 다스리는 일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에서 시작된다 겸손한 자만이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